안녕하세요. 내부자 한동화입니다. 지난번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못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기장 형태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형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법인을 설립했다가 다시 개인사업자로 돌아오시거나 법인을 설립할 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바로 자유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원빈처럼 잘생겼다면 어떨까요?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본다면 너무 좋겠지만 평생 원빈으로 산다면 사실 피곤할 것 같기도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되면 돈도 잘 벌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서 멋진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 쉽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대중 앞에서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어딜 가나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빈처럼 태어나지 않은 걸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라는 세금 신고를 합니다. 복식부기요? 무슨 배로 호흡하는 그런 복식? 복식부기는 중복 형식의 기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꼴 자본과 부채가 되는 형태의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돈 2억의 은행 대출 3억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산 경우에는 5억이 꼴 2억 플러스 3억의 등식이 항상 성립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대출받은 돈으로 1,000원짜리 핫도그를 사 먹었다면 등식이 성립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핫도그 사 먹은 게 곧바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단식풍이라고 합니다. 마치 가계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가계부는 쓰기만 하면 단순 메모에 불과하세요. 지난달보다 핫도그 한두 개 더 사 먹었다고 모니터링 되지도 않고요. 반성할 수 있는 경로도 없습니다. 만약에 꼼꼼한 배우자가 수입 내역을 알고 가계를 보면서 잔액과 맞춰본다면 그것은 복식부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입출금이 두 가지 항목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식부기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제가 도식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아주 간단한 도식이죠. 이런 자리 한 장이라도 명분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업 재무제표라 대부분 가려놨지만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의 합이 1원 단위까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듯 법인은 개인사업할 때처럼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전화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제 책에는 프로리그 진출이라고 비유를 해놨는데요. 동네 축구는 대충 해도 큰 무리가 없고 사실 승리보다는 침묵이 우선입니다. 프로에 진출하면 한 경기 한 경기에 엄격한 룰이 있고 한 경기의 승리가 내년 연봉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됩니다. 법인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1원짜리 한 장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진정한 프로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단식부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신고 과세 대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신고해서 성실신고 대상자일 수도 있겠지만 업종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넘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 안 했는데 법인의 형태로 세무기장을 해야 되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내가 법인 설립을 안 했더라도 세무사에 의해서 복식부기 형태로 세무기장을 해야 되는 것이 성실신고 과세 대상자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해서 조금은 자유롭고 법인은 두 가지가 비교해야 되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만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동네 축구는 10억 주고 스카우트 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프로 선수는 그래도 최소 스카우트 정도 해올 선수라면 10억은 줘야 스카우트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사업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